늘 그치지 않고 줄줄 내리붙던 비는 종시 조선전지에 장마를 지웠다. 엘리자베트가 있는 마을 뒷묘에서도 간직하여 두었던 모든 샘이 이번 비로 말미암아 터져서 개골가에 있는 집 몇 층, 집채같이 흘러내려오는 물로 인하여 혹은 떠내려가고 혹은 무너졌다. 매일 흰 물방울을 안개같이 내면서 왁왁 흘러내려가는 물을 보면서 엘리자베트는 몇 가지 일로 느끼고 있었다. 그 가운데는 반성도 없지 않았다. 이번 이와 같이 큰 재판을 일으킨 것이 엘리자베트의 뜻은 아니다. 법률을 아는 사람이 그리하여도 좋다는 고로 엘리자베트는 으쓱하여서 그리할 뿐이다. 그에게는 서생아 승인으로 넉넉하였다. 에이쌽! 그는 맨날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서울을 떠난 것도 그의 느낌의 하나이다. 차라리 반성의 하나이다. 오촌모는 에이구 내 딸 에이구 내 딸 하며 크다만 엘리자베트의 궁둥이를 두드리며 사랑하였고 엘리자베트는 여왕과 같이 가만히 앉아서 모든 일을 오촌모를 부려먹었지만 그것만으로 그는 만족지를 못하였다. 그는 낫고 더럽고 답답하고 덥고 시시한 냄새 나는 촌집보다 높고 정한 서울집이 낫고 광목바지 입고 상투 틀고 낯이 시커먼 원시적인 촌무지렁이들보다 메꾸모자에 권련물고 가는 모시 두루마기 입은 서울사람이 낫다. 굵은 광당포 치마보다 가는 모시 치마가 낫고 다 처진 칩신보다 맵시나는 구두가 낫다. 기름머리에 맵시나게 차린 후에 파라소를 받고 장한 큰 거리를 팔과 궁둥이를 저으면서 다니던 자기 모양을 흐린 하늘에 그려볼 때에는 엘리자베트는 자기에게도 부끄럽도록 그 그림자가 예뻐 보였다. 장마는 거쳤다. 장마 뒤의 촌집은 참 분주하였다. 모를 옮긴다. 길을 맨다. 금년 추수는 이때에 있다고. 각 집이 모두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나서서 활동을 한다. 각 곳에서 중양가의 철양한 곡조, 농부가의 웅장한 곡조가 일어나서 매로 반향하고 들로 퍼진다. 잔홍 밭 몇 대기와 뒤뚤의 터아를 가진 엘리자베트의 외촌모의 집도 꽤 분주하였다. 잔홍 밭은 싹을 주워서 김을 메고 터한만 오촌모 자기가 감자와 파 이종을 하기로 하였다. 뻔뻔 놀고 있기가 무미도 하고 갑갑도 한 거로 엘리자베트는 아주머니를 도와서 손에 익지 않은 일을 하고 있었다. 첫 번에는 일하기가 죽게 어려웠지만은 좀 연습된 뒤에는 땀으로 온몸이 젖고 몸이 고나여 진 뒤에 나무 그늘 아래서 상추 쌈에 고추장으로 밥을 먹고 얼음과 같은 찬 우물물을 마시는 것은 참 엘리자베트에게는 유해 없는 유쾌한 일이 되었다. 첫 번에는 심심 끄기로 시작하였던 일을 마지막에는 쾌락으로 하게 되었다. 그러는 새해에도 틈만 있으면 그는 집 뒤 묘에 올라가서 서울을 바라보고 한숨을 짓고 있었다. 보안 여름 안개로 둘러싸여서 아침 햇빛을 직접으로 받고 보약게 반짝거리는 아침 서울 너무 강하게 누렇게까지 보이는 여름 햇빛을 정면으로 받고 여기저기서 김을 무럭무럭 내는 낮 서울 새빨간 저녁로를 받고 모든 유리창은 그것을 몇십 리 밖까지 반사하여 할 수 없는 땅 위의 해를 이루는 저녁 서울 그 가운데 우뚝 일어서 있는 푸른 남산 잿빛 삼각산 먼지로 쌓인 큰 거리 울깃불깃한 경복궁 동물원 공원 한강 하나도 엘리자베트에게 정답게 생각 안 나는 것이 없고 느낌 안 주는 것이 없었다. 아 내 서울아 내 사랑아 나는 너를 바라본다 붉은 눈으로 더운 사랑으로 아침해와 저녁놀 잿빛 안개 흩어진 더움 아래서 나는 너를 아 나는 너를 바라본다 천년을 살겠냐 만년을 살겠냐 내 목숨 다하기까지 내 삶 끝나기까지 나는 너를 그리리라 철양한 곡조로 엘리자베트는 부르곤 하였다. 엘리자베트는 한 자리를 정하고 매회에 올라갈 때에는 언제든지 거기 앉아있었다. 뒤에는 큰 소나무를 지고 그 솔근을 아래 꼭 한 사람이 앉아있기 조리만한 바위가 하나 있었다. 그것이 엘리자베트의 정한 자리다. 그 바위 두어 걸음 앞에서 연아문 길을 되는 절벽이 있었다. 이 절벽을 내려다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 기쁨이 움직였다. 종시 재판날이 왔다. 재판 전날 엘리자베트는 오촌모와 함께 서울로 들어와서 재판소 곁 어떤 객주집의 주인을 잡았다. 서울을 들었을 때 엘리자베트는 한 달밖에는 떠나있지 않았으되 그렇게 그리던 서울이므로 기쁨의 흥분으로 몸이 죽게 피곤해져서 부들부들 떨면서 객주집에 들었다. 해수기나 만나지 않을까 이완시나 만나지 않을까 S 혹은 부인이나 혹은 남작이나 만나지 않을까 그는 반가움과 무서움과 바람으로 머리를 푹 숙이고 견눈질을 하면서 아주머니와 함께 거리들을 지나갔다. 할 수 있는 대로 좁은 길로 그는 하룻밤 새도록 모기와 빈대와 흥분 걱정들로 말미암아 잠도 잘 못자고 이튿날 낯이 퉁퉁 부어서 제시간에 재판소에 들어왔다. 아주머니는 방청석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 원고석에 와 앉아있을 때에는 엘리자베트는 자기도 어찌 되는지를 모르도록 마음이 뒤숭숭하였다. 염통은 한 분 동안에 87번이나 뛰놀고 숨도 한 분 사이에 20번 이상을 쉬게 되었다. 땀은 줄줄 기와 꿀에 빗물 흐르듯 흘러서 짠물이 자꾸 눈과 입으로 들어온다. 서울 들어오느라고 새로 갈아입은 엘리자베트의 빈사 저구리와 바지 허리는 땀으로 소낙비 맞은 것보다 더 젖게 되었다. 세 분쯤 뒤에 그는 마음을 좀 진정하여 장례를 둘러보았다. 방청석에는 아주머니 혼자 나체 근심을 띄고 눈이 동그레져 서 있었고 피고석에는 남작이 머리를 저편으로 돌리고 있었다. 남작을 볼 때 그는 갑자기 죄송스러운 생각이 났다. 오죽 민망할까 이런 데 오는 것이 남작에게는 오죽 민망할까 내가 잘못했지 재판은 왜 일으켜 남작은 나를 어찌 생각할까 또 부인은 그는 이제라도 할 수만 있으면 재판을 그만두고 싶었다. 짐짓 자기가 남작에게 져주고 싶기까지 하였다. 그는 머리를 좀 더 돌이켰다. 거기는 남작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엄연히 앉아있었다. 만장을 무시하는 나츠로 자기 혼자만이 재판을 좌우할 능력이 있다는 나츠로 변호사는 빈 재판석을 둘러보고 있었다. 변호사를 볼 때 엘리자베트는 남모르게 아 하는 절망의 소리를 내었다. 자기의 변론이 어찌 변호사에게 미칠까 그의 머리에는 똑똑히 이 생각이 떠올랐다. 남작에 대한 미움이 마음속에 솟아나왔다. 자기를 끝까지 지우려고 변호사까지 세운 남작이 어찌 안이꿉지를 않을까 그는 외면한 남작을 흘겨보았다. 판사 통변 석의들이 임석하고 재판은 시작되었다. 규정의 순서가 며칠 지나간 뒤에 원구에 변론할 차례가 이르렀다. 규정대로 사는 곳과 이름들을 물은 뒤에 엘리자베트는 변론하여야 하게 되었다. 엘리자베트는 벌떡 일어서서 묻는 말에는 대답하였지만 변론은 나오지를 않았다. 재판소가 재판소가 빙빙 도는 것 같고 낯에서는 불덩이가 나올 것 같았다.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용기를 내어야지. 생각할 때 얼마의 용기는 회복되었다. 그는 끊었다 끊었다 하면서 자기의 청구를 질서 없이 설명하였다. 더 할 말은 없냐? 엘리자베트의 말이 끝난 뒤에 주석판사가 물었다. 없어요. 엘리자베트는 말이 하기 싫은 고로 겨우 중얼거리고 앉았다. 겨우 넘겼다. 엘리자베트는 앉으면서 괴로운 숨을 내어쉬면서 생각하였다. 피고의 변론할 차례가 되었다. 변호사는 일어서서 웅장한 큰 소리로 만장을 누르는 소리로 장례가 웅웅거리는 소리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의 말은 모두 허황하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있으면 보고 싶다. 잉태하였다 하니 거짓말인지도 모르거니와 서로 잉태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남작의 자식인 증거가 어디 있는가? 자기 자식이니까 떨어뜨리려고 병원에 데리고 갔다. 원고는 말하지만 주인이 자기 집에 가정교사가 병원에 좀 데려다 달랄 때 데려다 줄 수가 없을까? 피고가 자기 일이 나타날까 접어서 원고를 내어 쫓았다. 원고는 말하지만은 다른 일로 내어 보냈는지 어찌하는가? 원고는 당시에는 학교에도 안 가고 가정교사의 의무도 다하지 않고 게다가 탈까지 났으니 누구가 이런 식객을 가만두기를 좋아할까? 어떻든 원고에게는 정신 이상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엘리자베트는 변호사가 원고의 말은 허황하다 할 때에 마음이 뜨끔하였다. 남작의 자식인지 어찌할까 할 때에 가슴에서 툭 하는 소리를 들었다. 병원 이어기가 나올 때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외에는 어찌 되는지 몰랐다. 청각은 가졌지만 듣지는 못하였다. 다만 둥둥하는 사람의 말소리가 한 백리 밖에서 나는 것 같이 들렸을 뿐이고 아무것도 의식질을 못하였다. 유도의 목기운 때와 같이 온몸이 양상스러워지는 것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떠다니는 것 같았다. 그가 바로 의식 상태로 들기 비롯한 때는 판사가 더 할 말이 없느냐고 물을 때이다. 판사의 묻는 말을 똑똑히 알아듣지 못하고 또 말하기도 싫은 엘리자베트는 다만 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뒤에는 그의 눈앞에는 검은 물건이 왔다 갔다 움직움직하는 것만 보였다. 무엇인지는 똑똑히 알지 못하였다. 한참 있다가 판결은 났다. 원고의 주장은 하나도 증거가 없다. 그런고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이 말을 겨우 알아들은 엘리자베트는 가슴에서 두 번째 툭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뒤에는 정신이 아득하여지고 말았다. 몇 시간 동안을 혼미 상태로 지낸 후에 겨우 정신이 좀 드는 때는 그는 이상한 방 안에 앉아있었다. 컴컴한 그 방은 사면 침척 두 자밖에는 안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방은 들썩들썩 움직인다. 흠 재미있구나. 그는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한가한 생각이 그의 머리에 오랫동안 머물지를 못하였다. 높이 세치, 길이 다섯치쯤 되는 조그만 구멍으로 자기 아주머니가 보일 때에 엘리자베트는 펄떡 정신을 차렸다. 그때야 그는 자기 있는 곳은 보교 아니고 벌써 아주머니 집에 다 이르렀고 아까 판결받은 것이 생각났다. 보교는 놓였다. 엘리자베트는 엘리자베트는 우더덕 보교에서 뛰어내리다가 꼬꾸라졌다. 발이 저린 것을 잊고 뛰어내리던 그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 에구머니 아주머니는 엘리자베트가 또다시 기절을 한 줄 알고 고함을 치며 뛰어왔다. 엘리자베트는 죽어라 하고 발이 저린 것을 참고 일어서서 뛰어 방 안에 들어와 꼬꾸라졌다. 그는 울음도 안 나오고 웃음도 안 나왔다. 다만 야단났구만 야단났구만 생각만 하였다. 그렇지만 어디가 야단나고 어떻게 야단났는지는 그는 몰랐다. 다만 어떤 큰 야단난 일이 어느 곳에 있기는 하였다. 외촌모가 들어와 흔드는 것도 그는 모른 채 하고 다만 씩씩거리며 엎디어 있었다. 야단 야단 그의 눈에는 여러가지 환상이 보인다. 네모난 사람 개 우물거리는 모를 물건 뇌보다도 크게도 보이고 주먹만하게도 보이는 검은 어떤 물건 아주머니 연필 이것이 모두 합하여 그에게는 야단으로 보였다. 오촌모가 펴준 자리에 누워서도 그는 이런 그림자들만 보면서 씩씩거리며 있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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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포속들에게서 꺼내어 붙인 듯한 그 당지들을 엘리자베트는 흥미의 눈으로 하나씩 하나씩 건너보았다. 그 다음에 보인 것은 천장 석칼의 틈에 낀 거미줄들이다. 엘리자베트는 그 가운데 하나를 자세히 보았다. 그가 보고 있는 동안에 왱 아니 날아오던 파리가 한 마리 그 줄에 걸렸다. 거미줄은 잠깐 흔들거리다가 멎고 어디 있댔는지 보이지 않던 거미가 한 마리 빨리 나와서 파리를 발로 움킨다. 파리는 깃을 벌리고 도망하려 애를 쓰기 시작하였다. 거미줄은 대단히 떨렸다. 그렇지만 조금 뒤에 파리는 죽었는지 거미줄의 흔들림은 먹고 거미 혼자서 발발 파리를 두고 돌아다닌다. 엘리자베트는 바르륵 떨면서 머리를 돌이켰다. 저 파리의 경우와 내 경우가 어디가 다를까? 어디가? 엘리자베트가 움직일 때에 파리가 한 마리 웽 나타났다. 그 파리의 날기를 기다리고 있었던지 다른 파리들도 일제히 웅 날았다가 도로 각각 제자리에 앉는다. 엘리자베트는 눈을 감았다. 상쾌한 졸음이 짜르르 엘리자베트의 온몸에 돌았다. 엘리자베트는 승천하는 것 같은 쾌미를 누리고 있었다. 이 때에 오촌모가 샘문을 벌컥 열며 들어왔다. 엘리자베트는 눈을 번쩍 떴다. 오촌모는 들어와서 물에 젖은 손을 수건에 씻은 뒤에 엘리자베트의 머리 곁에 와 앉았다. 좀 나은 것 같으냐? 무엇 낫지 않아요. 어디가 아파? 어젯밤 새도록 헛소리를 하더니 헛소리까지 했어요? 엘리자베트는 낯에 적적한 웃음을 띄고 묻는 대답을 하였다. 그런데 어디가 아픈지는 일정하게 아픈 데가 없어요. 손목 발목이 저리저리 하는 것이 온몸이 다 쏘아요. 꼭 천몸 할 때 왜 그런고 원 왜 그런지요 잠깐의 침묵이 생겼다. 앗! 조금 후에 엘리자베트는 작은 소리로 날카로운 부르지즘을 내었다. 나체는 무한 괴로움이 나타났다. 왜 그러냐 오촌모는 놀라서 물었다. 봤다는 안 되어요 엘리자베트는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보지 않을 것이니 왜 그러냐 묻지도 말고요 묻지도 않을 것이니 왜 그래 그럼 안 묻는 거인가요? 그럼 그만두자 그런데 미움 안 먹겠냐 좀 이따 먹지요 엘리자베트는 괴로운 나츠를 하고 팔과 다리를 꼬면서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가 참다 못하여 억지로 말했다. 아주머니 요강 좀 집어주세요. 오촌모는 근심스러운 나츠로 물구러미 엘리자베트를 들여다보다가 말없이 요강을 집어주었다. 엘리자베트는 요강을 타고 앉았다. 나올 듯 나올 듯 하면서도 나오지 않는 오줌은 그에게 큰 아픔을 주었다. 한 10분 동안이나 낯을 무한 찡글고 있다가 내어놓을 때에는 그 요강은 피 오줌으로 가득 찼다. 피가 났구나. 오촌모는 놀란 소리로 물었다. 네. 떨어지려는 거시로구나. 그런가 봐요. 말은 끊어졌다. 엘리자베트의 마음은 무한 설렁거렸다. 그 가운데는 저품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깨를 어떻게 먹으면 올라 붙기는 한다더라만. 잠깐 후에 아주머니가 말을 시작했다. 그건 올라붙어 무엇해요? 엘리자베트는 낯을 찡글고 대답하였다. 그래도 낙태로 죽는 사람도 있더니라. 엘리자베트는 대답을 하려다가 말이 하기 싫은 거로 그만두었다. 말은 또 끊어졌다. 엘리자베트는 죽어도 좋아요 라고 대답하려 하였다. 죽으면 뭘 했나? 그는 병적으로 날카롭게 된 머리로 생각하여 보았다. 내게 이제 무엇이 있을까? 행복이 있을까? 없다. 즐거움은 그것도 없다. 반가움은 물론 없지. 그럼 무엇이 있을까? 먹고 깨고 자는 것뿐. 그 뒤에는 죽음. 그 밖에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 그것뿐으로도 살 가치가 있을까? 살 가치가 있을까? 아. 아. 어떨까? 없다. 그러면? 나 같은 것은 죽는 편이 나을까? 물론. 그럼 자살? 자살? 그는 사지를 부들부들 떨었다. 모르겠다. 사라지는 대로 살아보자. 죽는 것도 무섭지 않고 사는 것도 싫지도 않고. 이 때에 오촌무가 말을 시작했다. 내가 가서 물어보고 올라. 그만 두세요. 그는 우더덕 놀라면서 무식히 날카롭게 말하였다. 그래도 내 잠깐 다녀오지. 아주머니는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다. 아주머니가 나간 뒤에 그는 또 생각하여 보았다. 내 근 20년 생에는 어떠하였는가? 앞일은 그만두고 지난 일로 근 20년 동안이나 살면서 남에게 사회에게 이익한 일을 하나라도 하였는가? 벗들에게 교과를 가르친 일 이것뿐 이것을 가히 사회에 이익한 일이라 부를 수가 있을까? 그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다. 응. 하나 있다. 표본. 그는 괴로운 웃음을 씩 웃었다. 이후 사람을 경계할 만한 내 사적. 곧 표본. 표본 생활 20년. 아. 그러니 이것도 내가 표본이 들여서 되었나? 되기 싫어서도 되었지. 헛대로 돌아간 20년. 쓸데없는 20년. 나를 모르고 산 20년. 남에게 깔려 산 20년. 그동안의 번 것은? 표본. 그동안의 한 일은? 표본. 그는 피곤해진 고로 눈을 감았다. 더움과 추움이 그를 쏘았다. 그는 추워서 사지를 보들보들 떨면서도 이마와 모든 틈에는 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아래는 수만근대는 추를 단 것 같이 대단히 무거웠다. 괴로움과 한참 싸우다가 오촌모의 돌아옴이 너무 더딘고로 그는 그만 잠이 들었다. 자는 동안의 여러 가지 그림자가 자기 앞에서 움직였다. 네모난 사람이 어떤 모를 물건을 가지고 온다. 그 뒤에는 개가 따라온다. 방성 뒷산에서 매보다도 큰 어떤 검은 물건이 수없이 많이 흐늘흐늘 날아오다가 엘리자베트에 있는 방 앞에 와서는 주먹만하게 되면서 그의 품속으로 뛰어들어온다.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온 다음에는 도로 하나씩 하나씩 흐늘흐늘 날아나가서 차차 커지며 매만하게 되어 도로 산 가운데서 쓰러져 없어진다. 다 나갔다는 도로 들어오고 다 들어왔다는 도로 나가고 자꾸자꾸 순환되었다. 엘리자베트는 앓는 소리를 연말로 내며 그 그림자들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무서운 그림자를 한참 보고 있을 때 예 미움먹어라 하는 오촌모의 소리가 나는 거로 눈을 번쩍 떴다. 그는 미움 그릇을 들고 들어오는 아주머니를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저런 큰 그릇을 원 어찌 들고 다니노 키도 대자밖에 못 되는 노파가 오촌모가 미움 그릇을 놓은 다음에 엘리자베트는 그것을 먹으려고 엎디었다. 아픔이 온몸에 쭉 돌았다. 숟갈이 커서 어찌 먹어요? 그는 노 숟갈을 보고 오촌모에게 물었다. 그는 숟가락이 커서 들지는 못하겠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어제도 먹던 것이 커? 엘리자베트는 안심하고 숟갈을 들었다. 그것은 뜻밖에 크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았다. 그는 곁에 놓인 흰 가루를 미움에 치고 먹기 시작하였다. 아이고 짜다. 그는 한술 먹은 뒤에 소리를 내었다. 짜기는 왜 짜? 사탕가루를 많이 치고 병으로 날카롭게 된 그의 신경은 그의 자유로 되었다. 마치 최면술의 피술자가 시술자의 명령을 절대로 복종하여 단 것도 시술자가 쓰다 할 때에는 쓰다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의 신경도 절대로 그의 명령을 쫓았다. 흰 가루를 소금이라 생각할 때에는 짜게 보였으나 사탕가루라 생각할 때에는 꿀총이보다도 더 달았다. 그렇지만 그의 신경도 한 가지는 복종치를 않았다. 아픔이 좀 나았으면 하는 데는 조금도 순종치를 않았다. 미움을 먹는 동안에 오촌모가 투덜거렸다. 스무집이나 되는 동리 가운데에서 그것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원 무엇이요? 엘리자베트는 미움을 삼키고 물었다. 그 올라 붙는 방문 마리루다. 원 깨를 어짠데...든지... 엘리자베트는 성이 나서 대답을 안 하였다. 미움을 다 마신 다음에 돌아 누우려다가 그는 잉! 소리를 내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다. 어디가 아픈지 똑똑히 모를 아픔이 온몸을 쿡 쏘았다. 정신까지 어지러웠다. 어찌 더하냐? 물이 쏟아져요. 엘리자베트는 똑똑한 말로 대답하였다. 어째? 바람이 부는지요? 예, 정신 차려라. 엘리자베트는 후더덕 정신을 차리면서 내가 원 정신이 없어졌는가? 하고 간신히 천장을 향하고 누웠다. 천장에는 소가 두 마리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엘리자베트는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였다. 두 마리의 소는 싸움을 시작했다. 떨어지면 생각할 때 한 마리는 그 배 위에 떨어졌다. 일순간 뜨끔한 아픔 뒤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악! 소리를 내고 그는 다시 천장을 보았다. 소는 역시 두 마리지만 이번은 춤을 추고 있었다. 표본생활 20년 그는 중얼거리고 담병을 향하여 돌아누웠다. 거기서는 남작과 이환과 도야지와 파리가 장거리 경주를 하고 있었다. 흠! 재미있다. 누구가 이길 터인고? 그는 생각하였다. 조금 있다가 그는 생각난 듯이 수근거렸다. 표본생활 20년 그가 눈을 아무데로 향하든지 어떤 그림자는 거기 벌려있었다. 그가 자든지 깨든지 어떤 그림자는 거기서 움직였다. 이렇게 엘리자베트는 사흘을 지냈다. 그러는 동안 다음이 없는 철학이 감추어있는 것 같고도 아무 뜻이 없는 헌말같이도 생각되는 말구가 흔히 무식히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표본생활 20년 그는 이 말을 여러 번 거푸하였다. 이렇게 사흘째 되는 저녁 복거리 낮보다도 더 훈훈타는 저 등과 사지 맨 끝에서 시작하여 짜르륵 온몸에 도는 추위의 쾌미를 역증으로 받으면서 잠과 깨무의 가운데서 돌던 엘리자베트는 오촌모의 소리에 놀라 흠질하면서 깨었다. 왜 그리 앓는 소리를 하냐 탈인지 무엇인지 낫지도 않고 아휴 죽겠다 하 엘리자베트는 눈을 감은 채로 아주머니의 소리나는 편으로 돌아 누우면서 신음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아프리라 생각하는 데서 나온 아픔밖에는 아픔이 없었다. 왜 그래? 참 알른 너보다도 보는 내가 더 속상하다. 후 오촌모도 한숨을 쉰다. 아이고 덥다. 오촌모는 빨리 부채를 집어서 엘리자베트를 붙이면서 말했다. 내 부쳐줄 것이니 일어나서 이 오미자물을 맛해봐라. 오미자라는 소리를 들은 그는 귀가 벗썩 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오미자를 좋아하던 그는 이불 속에서 꿈칠꿈칠 먹을 준비를 시작하였다. 오늘은 그의 머리는 똑똑해졌다. 그림자가 안 보였고 아픔도 덜하였다. 오촌모는 자기가 한 숟갈 떠먹어 본 뒤에 권한다. 아이고 달다. 자 먹어봐라. 엘리자베트는 눈을 뜨고 엎띠어서 오미자물을 마셨다. 새큼하고 단 가운데도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내음새를 가진 오미자물은 병인인 엘리자베트에게 외없는 힘을 주었다. 그는 단숨에 한 사발이나 되는 물을 다 마셔버렸고 돌아 누웠다. 맛있지? 네. 그런데 어떠냐 아프기는. 엘리자베트는 다만 씩 웃었다. 다 큰 것이 드러누워서 다 늙은 아주머니를 속상쾌함에 대한 미안과 크다만 것이 윽극 앓는 부끄러움이 합하여 나은 웃음을 그는 다만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웃는 것이다. 오늘은 정신 좀 들었냐? 며칠 동안 별한 소리를 어드런 소리를 하던지 흥 무얼? 표본 생활 20년? 이라든지 표본 생활 20년 엘리자베트는 생각난 듯이 무식히 소리를 내었다. 응 그 소리 그 소리 오촌모도 생각난 듯이 짓거렸다. 아이 덥다. 엘리자베트는 이불을 차 던지고 고함을 쳤다. 응 붙여주지. 어느덧 부채질을 멈추었던 오촌모는 다시 붙이기 시작했다. 속에서 나오는 태우는 듯한 더움과 밖에서 찌르는 물을 녹이는 듯한 더위와 사늘적한 부채 바람이 합하여 엘리자베트의 몸에 조르륵 소름이 돋게 하였다. 소름 돋을 때와 부채의 시원한 바람의 쾌미는 그에게 조름이 오게 하였다. 그는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맛으로 잠과 깸의 가운데서 떠돌고 있었다. 몇 시간 지났는지 몰랐다. 물을 녹이기만 하던 날은 수낙비로 부어내린다. 그리 덥던 날 도비가 오면서는 선을 하여졌다. 방 안은 습기로 찼다. 구방에 내려져서 튀어나는 물방울들은 안개비와 같이 지르면서 방 안으로 몰려들어온다. 그는 눈을 번쩍 떴다. 어느덧 역한 내음새 나는 모기장을 그는 덮었고 그의 곁에는 오촌모가 번뜻 누워서 답답한 코를 구르고 있었다. 위에는 불티를 잔뜩 얹었고 그 아래에서 숨찬듯이 할락할락하는 석유 램프는 모기장 밖에서 반딧불같이 반짝거리며 핥닥거리고 있었다. 가는 목숨으로라도 사라지는 것 살아라. 그 램프는 소근거리는 것 같다. 엘리자베트는 일어나서 요강을 모기장 밖에서 들여왔다. 한참 타고 앉았다가 악! 소리를 내고 그는 엎드려졌다. 가슴은 뛰놀고 숨도 씩씩하여졌다. 마음은 무한 설렁거렸다. 맥도 푹 났다. 한참 엎디어있다가 그는 생각났듯이 벌떡 일어나서 요강을 내어놓고 번개불과 같이 빨리 그 속에 손을 넣어서 주먹만한 핏덩이를 하나 꺼내었다. 내 것! 그의 머리에 번개불같이 이 생각이 지나갔다. 그의 머리에는 모순된 두 가지 생각이 일어났다. 내 것! 참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 핏덩이에게 일어났다. 이것 때문에 그는 그 핏덩이에 대하여 무한한 미움이 일어났다. 이것도 저 안 입고 온 남작의 것. 나는 이것 때문에 이 두 가지 생각의 반사작용으로 그는 핏덩이를 힘껏 단단히 쥐었다. 거기는 미움이 있고 사랑이 있었다. 그는 그 핏덩이를 씹어먹고 싶었다. 거기도 미움이 있고 사랑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쥔 채로 들어놓았다. 맥이 나서 앉아있을 힘이 없었다. 들어놓은 그에게는 얼투당투하는 딴 생각이 두어가지 머리에 났다. 이것도 잠깐으로 끝나고 잠이 들었다. 2, 3분의 잠이 그를 슬치고 지나간 뒤에 그는 눈을 번쩍 뜨면서 무식히 중얼거렸다. 표본생활 20년 그 다음 순간 그에게는 별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약한 자의 슬픔 천하의 둘도 없는 명언이로다. 그는 생각하였다. 그는 이 문제를 두고 논문 비슷히 소설 비슷히 하나 지어보고 싶은 생각이 났다. 그는 생각하여 보았다. 자기의 서름은 약한 자의 슬픔에 다름없었다. 약한 자기는 누리에게 지고 사회에게 지고 삶에게 져서 열패자의 지위에 이르지 않았느냐. 약한 자기는 이완에게 사랑을 고백지 못하고 S와 해수에게서 참말을 듣지 못하고 남작에게 저항치를 못하고 재판 속에서 좀 더 굳세게 변론치를 못하여 지금 이 지경을 이르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이것은 받기 약한 것이다. 좀 더 깊이 안으로 그는 생각하였다. 자기의 아직까지 한 일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어디 있느냐. 반동 안 입고 한 일이 어디 있느냐. 남작집에서 나온 것도 필경은 부인이 좀 더 있으라는 반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병원 안에 들어간 것도 필경은 집으로 돌아갈 전차가 안 보임에 있지 않느냐. 병원으로 향한 것도 그렇다. 재판을 시작한 것은 오천모가 말리는 반동을 받았다. 모든 일이 다 그렇다. 20세기 사람이 다 그렇다. 그는 힘있게 중얼거렸다. 어떻게든 흠 그렇다. 문제는 20세기 사람 이라고 치고 첫 줄을 약한 자의 슬픔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줄을 현대 사람의 다의 약함 으로 끝내자. 그는 자기 짓던 그를 생각하고 중얼거렸다. 표본생활 20년이란 구는 꼭 넣어야겠다. 그는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를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이리 짓고 저리 지어서 이만하면 완전하다 생각할 때 그는 마지막 굴을 소리를 내어서 읽었다. 현대 사람 다의 약함 그런 다음에는 그의 머리에 한 공허가 생겼다. 그 공허가 가슴으로 퍼질 때 그는 맥이 나고 발끝과 손끝에서 그 공허가 일어날 때 그는 눈을 감았다. 눈이 무한 무거워졌다. 그 공허가 온몸에 퍼질 때 그는 후 숨을 내어쉬면서 잠이 들었다. 저런 원 저런 이튿날 아침 엘리자베트에게 어젯밤 변동을 듣고 눈이 동그레져서 그 핏덩이를 들여다보며 오천모는 짓거렸다. 엘리자베트는 탁 그 핏덩이를 빼앗아서 이불 아래 감춘 뒤에 낯을 불키며 이유없이 씩 웃었다. 어떻든 내 속은 시원하겠다. 밤낮 떨어지면 떨어지면 하더니 오천모는 비웃는 듯이 입살을 주었다. 아까번에 웃은 엘리자베트는 이번에도 웃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는 억지로 입과 눈으로만 일순간의 웃음을 웃은 뒤에 곧 낯을 도로 쪼 폈다. 그리고 미안스러운 듯이 오천모의 낯을 들여다보았다. 오천모의 낯에는 가련하다는 표정이 똑똑히 보였다. 역시 가련한 것이루구나. 그는 속으로 고함을 쳤다. 그것도 내 것이 아니냐. 어머니가 자식에게 허지는 육친의 정다움이 엘리자베트의 마음에 일어났다. 그는 몰래 손을 더듬어서 겁적겁적하고 흐늘거리는 그 피덩이를 만져보았다. 어디가 엉덩이고 어디가 머리 편인고 하고 그는 손가락으로 피덩이를 두드리고 쓸어주고 있었다. 자지찬 피덩이에서도 엘리자베트는 따스한 맛이 올라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이란 이런 것이루다. 그는 생각하였다. 물끄러미 한참 그를 들여다보던 오촌모는 도로 전과 같은 사랑의 낯이 되어 생각난 듯이 말했다. 잊었댔다. 오늘은 장날이 되어서 서울 잠깐 들어갔다 와야겠다. 무엇 먹고 싶은 것은 없냐 있으면 말해라. 사다 둘 거니 없어요. 엘리자베트는 빨딱 정신을 차리며 무식히 중울거렸다. 서울 소리를 듣고 그는 갑자기 가슴이 뛰놀기 시작하였다. 저런 노파가 다 서울을 다니는데 내가 어찌 그는 오촌모를 쳐다보면서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촌모를 찾았다. 아주머니 왜 서울 들어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음 엘리자베트는 비축하여졌다. 오촌모의 응 이라는 대답분은 그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응 들어가겠다 든지 응 다녀올란다 든지 좀 더 친절히 똑똑히 대답 안한 오촌모가 그에게는 밉기까지 보였다. 그렇지만 그의 정조는 그의 삐죽한 것을 뚫고 위에 올라오기에 넉넉하였다. 그는 좀 더 힘있게 떨리는 소리로 오촌모를 찾았다. 아주머니 왜 오촌모는 또 그렇게 대답하였다. 나도 함께 가요 어딜 서울 딴소리 한다 넌 편안히 누워 있어야 한다 오촌모의 나체는 무한한한 동정이 나타났다. 그래도 가고 싶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내 다 구경에다 줄거니 잘 누워 있거라. 너 다 나은 다음에 한번 들어가 실컷 돌아다니자. 그래도 지금은 못 간다. 길 다 말랐어요? 그는 뚱딴짓 소리를 물었다. 응 수낙비 땅 땅 위로만 흘렀지 속은 안 뱉더라. 뒤뚤 호박도 익었지요. 이제 며칠 동안 나가 보지도 못해서 그의 목소리는 잘못 떨렸다. 아까 가보니깐 아직 잘 안 익었더라. 잠깐 말은 끊어졌다. 조금 뒤에 엘리자베트는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아 서울 가보고 걱정 마라. 이제 곧 가게 되지. 아주머니 왜 그러냐. 그 애들이 아직 날 기억할까요? 그 애들 이라니? 함께 공부하던 애들이요. 하하 걱정 마라. 거저 걱정 마라. 내가 있지 않냐. 이젠 극하 것들이 뭐에 쓸 데가 있어. 나하고 이렇게 편안히 촌에서 사는 것이 오직 좋으냐. 아무 걱정 없이 지난 일은 다 꿈이다. 꿈이야. 잊고 말아라. 강한 자. 엘리자베트는 속으로 고함을 쳤다. 아주머니는 강한 자이고 나는 약한 자이고 그 사이에 무슨 차별이 있을 거. 내 다녀올 것이니 편안히 누워 있거라. 오천모는 말하면서 봇짐을 들고 나간다. 무얼 사다 줄 거 원. 복숭아나 났으면 사다 줄까? 우리 딸을. 엘리자베트는 자기 생각만 연속하여 하였다. 스스로 알지는 못하였으나 어떤 회전기 위기 앞에 선 그는 산후에 날카로운 머리를 써서 꽤 똑똑한 해결을 얻을 수가 있었다. 강한 자가 아니고야 어찌 자기의 약점을 볼 수가 있으리요 어찌 알 수가 있으리요. 그의 입에는 이김에 웃음이 떠올랐다. 강한 자라야만 자기의 약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약한 자의 슬픔. 그는 생각난 듯이 중얼거렸다. 전의 나의 설움은 내가 약한 자인고로 생긴 것밖에는 더 없었다. 나뿐 아니라 이 누리의 설움. 아니, 설움뿐 아니라 모든 불만족, 불평들이 모두 어디서 나왔는가. 약한 대서. 세상이 나쁜 것도 아니다. 인류가 나쁜 것도 아니다. 우리가 다만 약한 연고인 밖에 또 무엇이 있으리요. 지금 세상을 죄악 세상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 우리 사람이 약한 연고이다. 거기는 죄악도 없고 속임도 없다. 다만 약한 것. 약함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인류에게는 싸움이 안 그치고 죄악이 안 없어진다. 모든 죄악을 없이 하려면 먼저 약함을 없이 하여야 하고, 지상 낙원을 세우려면 먼저 약함을 없이 하여야 한다. 만일 약한 자는 마지막에는 어찌 되노? 이, 나. 여기 표본이 있다. 표본 생활 20년. 그는 생각난 듯이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나는 참 약했다. 일 하나라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어디 있는가. 세상 사람이 이렇다 하니 나도 이렇다. 이 일을 하면 남들은 나를 어찌 볼까. 이런 걱정으로 두룩거리면서 지냈으니. 어찌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으리요. 하고 싶은 일은 자유로 해라. 힘 써서 끝까지. 거기서 우리는 사랑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리라. 그렇지만 강한 자가 되려면은 그는 생각하여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그는 기쁨으로 눈에 빛을 내었다. 그렇다. 강함을 베는 태는 사랑. 강함을 낳는 자는 사랑. 사랑은 강함을 낳고 강함은 모든 아름다움을 낳는다. 여기 강하여지고 싶은 자는 아름다움을 보고 싶은 자는 삶의 진리를 알고 싶은 자는 인생을 맛보고 싶은 자는 다 참사랑을 알아야 한다. 만약 참 강한 자가 되려면은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한다. 우주에 널려있는 사랑. 자연에 퍼져있는 사랑.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사랑. 그렇다. 내 앞길의 기초는 이 사랑. 그는 이불을 차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의 앞에는 끝없는 넓은 세계가 벌려있었다. 누리에 눌려 살던 그는 지금은 그 위에 올라섰다. 그의 입에는 온 우주를 쳐누른 기쁨의 웃음이 떠올랐다. 그렇다.